코로나19로 세계 곳곳에서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현재 이탈리아에서는 치솟는 사망자로 결국 극단의 조치를 취했는데요. 이탈리아 로마 한인연합교회 홍기성 목사 연결해서 현지 상황 들어봅니다. 목사님, 우리나라만큼 이탈리아도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탈리아는 한국보다는 좀 늦게 시작됐는데요. 그런데 하루가 다르게 확진자와 사망자가 가파르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2주 전만 해도 북부, 밀라노, 베르가모 등을 중심으로 소수의 확진자로 시작되었는데 이제는 최남단 시칠리아까지 이탈리아 전역이 위험지역으로 구분되는 레드전으로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률도 매우 높아 세계 평균보다 2배가 넘는 6.6표에 이르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긴급 총리령으로 하루마다 강력한 긴급 시행령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탈리아는 전국에 이동 제한령이 내려졌어요. 어떻게 잘 적용되고 있습니까? 현재 이탈리아 정부가 내린 이동 제한령은 이탈리아 전국의 도시 간, 지역 간 이동을 금지하는 것인데요. 무엇보다도 확진자가 매우 빠르게 북부 지역을 넘어 남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막고자 하는 데서 나온 지침입니다. 만약 부득이 업무나 건강의 이유로 다른 도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할 경우 사유를 적은 양식의 증명서를 가지고 다니다. 경찰의 검문에 응하고 허락이 되면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동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았거나 신문에 불응할 경우 3개월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203유로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100%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은 정부의 이런 지침에 대해 불평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그대로 총리 긴급 시행령을 차분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동이 금지된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어려우실 것 같아 보이는데요. 현재 한인교회, 이 위기를 어떻게 대치하고 있는지요? 모든 집회 모임이 금지된 것에는 모든 종교 활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성당과 바디칸도 모든 미사 집회 기도회를 중지했습니다. 이탈리아 전역의 모든 개신교도 마찬가지로 주일날을 비롯해 모여서 드리는 예배나 성경 공부, 선교 봉사활동 등이 일체 중지되었습니다. 한인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밀라노, 로마 등의 한인교회들은 정부의 이런 방침에 따라 주일 예배를 온라인 가정 예배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예배나 가정 예배는 4월 3일까지 계속됩니다. 교회마다 방법이 다르긴 할 텐데,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고, 밴드나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교회도 있고, 각자 자유롭게 가정 예배로 대체해 드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교회가 더욱 하나 돼서 기도로 힘세야 할 텐데, 신앙인으로서 어떤 마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탈리아의 교회, 로마의 교회, 한국의 교회들은 이 코로나19의 시간, 사순절의 시간, 고난의 시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들 자신의 구원과 생명을 위한 것이며, 동시에 이 사회와 인류를 위한 구원과 생명을 위한 고난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19의 고난이 어디서 왔는지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 코로나19의 시간, 고난의 시간, 사순절의 시간에 집안에 있는 자신의 방을 기도의 골방으로 만들어 자신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머무를 집도 없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인류의 구원과 생명을 위하여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시간, 그러나 십자가 바라본의 시간을 넘어, 마침내 부활의 시간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코로나19의 죽음을 이기고, 새로운 생명과 소망의 시간이 올 것을 믿습니다. 로마 한인연합교회 홍기성 목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고맙습니다.